나도 잠깐이지만 했었어. 전 어렸을 때부터 마른 게 고민인데. 왜 살 안 찐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. 그 예쁘다는 친구도 미래랑 별반 다르게. 그러지 않은 사람인지도 몰라. 넌 그렇게 생겼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냐. 처음 보는 표정이다. 예쁜 현수화 말고 진짜 현수화. 처음 보는 거 같아. objectives 더 질고 몇 분을 살고 싶어. 그런 사람인지 안 좋아해. 너무 알쏠하고 일 rotation은 안 좋아해. 잠시만 해도 밤에 오면 더 맛있어. 너무 잘 알아. 너무 싫어. 너무 Prem cruising.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그렇게도 좋겠는데 정보예요 애 부모가 부른 때면 어 나도 있어 근데 부모님은 걸어와서 짜증나 먹겠지? 으허허헣 내가 부르라고 했는데 나도 나도 뭐하고 있어? 뭐 안 씻고 다니니 다른 거 몰라도 씻고는 다녀 집에 혼자 갈 수 있지 다 먹고 가지 마세요 족도 버리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 왜요? 엄마 하신 건 없지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엄마 엄마 수아 대박 대박 현수아, 맞아 수아가 이렇게 예쁘다? 그러게, 구도가 왜 그렇게 다녔데 예쁘다고 넌 진짜 하얗카하고 다른 거야? 아니 이 학교 1, 2, 3학년 다 합해서 수아가 제일 예쁘지 않니? 아니야 현수아, 네가 너 좋아한대 뭐야 야 야, 봤어? 표정 완전 귀여워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사랑받기 위해선 예뻐야 하고 귀여워야 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서 내가 예쁜 걸 알면 안 되고 구분구분해야 하고 너무 똑똑해도 안 된다 항상 웃고 맞짱 묻혀주고 착하고 성냥하게 왜 이렇게 다친 일 없어 천천히 일어나보자 놔 너가 여기 왜 있어? 왜 하필 너야? 왜 하필 너 같은 애가 날 도와주고 있냐고 누가 너보고 도와달래? 왜 자꾸 나보다 위에 있는 척해? 왜 자꾸 나보다 행복한 척하고 있냐고 아무것도 예쁘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예쁘지도 않으면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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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좀 해 너 진짜 나도 너 진짜 싫어 진짜 짜증나, 알아? 병이랑 말하는 것 같아 그래 그래 나 안 예뻐 나 성형했어 안 예뻐서 안 행복했어 네 말대로 근데 넌 어떤데? 넌 예뻐서 행복해? 행복하냐고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 진짜 왜 이래야 되는 건데 살찌지도 않았는데 빼고 토하고 칼대고 예뻐지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얼굴에 끝내고 얼굴이 끝빛이고 우리 끼리 싸우고 우리 진짜 왜 그래야 돼? 우리 진짜 왜 그래야 돼? 나 나 진짜 그러기 싫어 나 이제 진짜 그러기 싫어 나 이제 진짜 그러기 싫어 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할지 다시 생각할 거야 다시 생각할 거야 난 그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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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чики